기출변형 문제 5회입니다. 1번, 다음은 1번부터 500가지의 수 중에서 완전수를 구하는 시어노 프로그램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완전수란 자신을 제외한 자신의 약수를 모두 더한 값이 자신과 일치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요. 6의 약수는 1, 2, 3, 6으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의 약수를 더하게 됐을 때 그 수와 같은 수를 완전수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완전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가지 않게 되는 조건으로 해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이 보기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처럼 저희는 이 빈칸에 나와 있었던 부분만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코드를 보게 됐을 때 예제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빈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값을 지워놓은 거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완전수를 구하게 되는 거고 완전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약수들의 합, 즉 반복문에서 합계를 구하게 됐었던 이 sum에 있는 값과 자신의 수죠. 자신의 변수라고 하는 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변수에서는 i라고 하는 부분이 매개변수로 i라고 하는 부분을 답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빈칸에 나와 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2번입니다. 다음은 보기에서처럼 출력될 수 있도록 빈칸을 채워 C 언어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현재 보기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맨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반복문 포문 안에서 다시 또 반복문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갯수라고 하는 부분은 j는 1부터 j는 i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i가 1일 때는 1, i가 2일 때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빈칸인데요. 빈칸에 있는 시작값, 다시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j라고 하는 부분은 1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i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한 번, 2다라고 하게 되면 j는 1부터 2번, i가 3이다라고 하게 되면 1부터 3번, i의 시작값은 고정으로 끝나게 되는 부분만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i라고 하는 부분은 혹시 0번부터 시작하는지 1번부터 시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칸이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i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1로 저희가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프로그래밍 상에서 가끔 등장하게 되는 부분인 이제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 기본값에 대한 정의로 사이즈의 값을 5로 이미 정의를 해놨다 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번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클라이언트가 원격지의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자, 업로드와 다운로드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인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게 되는 프로토콜. 바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읽고 해당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방송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여러가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요즘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시스템이죠. OTT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을 작성하시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실행하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리뷰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 부분에 나왔던 부분은 반복 실행했을 때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내성반응이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다음 SQL문에서 학원 테이블에서 수강강목이 PC인 학생들의 이름과 시간을 종합표라는 가상의 테이블로 작성하는 식입니다. 가상의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것은 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고요. 학원 테이블이라고 하게 되는 기본적인 학원 테이블에서 수강강목이 PC인 조건 나와 있죠. 학생들의 이름과 시간을 종합표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검색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뷰는 select, as select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종합표라는 가상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뷰라고 하는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C언어로 구현된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라이브러리 함수를 입력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사이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이값을 구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예제로 나와있다시피 20과 마이너스 31의 사이값은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51 이런 식으로 칸의 수를 구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이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값 절대값은 저희가 ab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로 C언어로 구하게 되는 라이브러리 함수였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이것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써요. 아까 저희가 했었던 데이터 전송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업로드와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은 없죠? 전송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데이터의 경계가 존재하여 송수신 사이에 전송한 데이터를 똑같은 크기로 배분하여 읽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재던송을 하지 않아 신뢰성이 낮습니다. 데이터 전송에 대한 프로토콜은 TCP랑 UDP죠. 이때 TCP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높고 UDP라고 하는 게 신뢰성이 낮습니다. 신뢰성이 낮은 UDP가 정답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지금 조건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각자 변수마다 19, 42, 30, 12로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조건부분부터 한번 봐볼까요? 넘버 1, V1의 넘버 1이니까 몇이죠? 19랑 42를 비교했을 때 42가 더 크게 되면 실행이 되고요. 19보다 42가 크게 되니까 실행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V2의 넘버 1은 30, V2의 넘버 1은 12 해서 이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 다 실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된 부분은 바로 이 AND라고 하는 부분과 OR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논리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을 때 우선순위상으로는 저희가 제일 먼저 AND를 먼저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XOR, 그 다음에 OR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번 문제 같은 첫 번째 IF면 조건부분부터 나왔던 부분은 AND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OR을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IF에서도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연산한 후에 OR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나와 있었던 숫자죠. 자, V1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 19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자, 42라고 하는 부분의 AND를 먼저 계산해 주겠습니다. 19라고 하게 되는 부분 00, 01 그리고 00, 11 42같은 경우에는요. 00, 10, 10,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부분을 AND로 표시하게 될 경우에는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00, 00, 00, 10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뒤쪽에 나와 있었던 V1 넘버 1이라고 하게 되는 30이란 숫자, 그죠? 이 진수를 변경하게 되면 00, 01, 11, 10 이렇게 하는 부분을 OR로 연산을 해주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일 때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위쪽에 나와 있는 30과 동일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출력되는 것은 30. 어, 마찬가지 형태로 저희가 맨 처음에 나와 있던 부분대로 저희가 숫자가 나와 있던 부분을 먼저 이 진수를 변경하고 나서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연산해야 되는 부분은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죠. 그래서 몇입니까? 12라고 하는 부분과 V1 넘버 19라고 하는 부분을 AND 연산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12는 00, 00, 11, 00, 19는 아까 했던 대로요. 00, 01, 00, 11 둘 다 이제 엔드로 연산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1일 경우에만 1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일치하는 게 없네요. 이때 마지막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OR로 해주게 된다면 어, 00, 30이니까 00, 01, 11, 11, 0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니까 30은 30 그대로 오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겠네요. 두 사이에 출력하는 부분 사이에 줄 띄움도 없고요. 콤마도 없기 때문에 출력은 있는 그대로 아, 저희가 주관식에 답 쓸 때는 한 칸만 띄워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사측 연산의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 연산에 대한 우선순위는 AND, 그 다음 XOR, 그 다음 OR 이 순서로 연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시험 테이블에서 점수가 80에서 90점이 사이의 이름을 구하는,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자, 80점부터 90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보시게 되면 8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 80 이상, 90 이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이 부분은 무엇무엇 사이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사이에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저희 여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비트윈인데요. 비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사이, 2번에다가는 AND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형식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이상, 80, AND, 이하, 90 이렇게 해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비트윈을 쓴다면 이렇게 비트윈, 80, AND, 90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열을 정리하게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네, 그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자, 11번에 나와 있었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중 반복문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i가 0부터 4까지 갔을 때 동안 int j도 0부터 4까지 가게 됩니다. number i라고 하는 부분과 j를 비교했을 때 i가 더 크게 되면은 버블 정렬로 앞과 뒤에 대한 부분을 바꿔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i는 0부터 i의 size of num이라고 했죠. 간단합니다. num에 있는 크기만큼 5죠. 5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size of int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number라고 하는 부분에서 size of int, int라고 하는 정수에 대한 부분 개수로 그냥 나눠주시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큰 출력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로 구분짓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출력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에 나와 있었던 정렬이 어떠한 형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정상적인 부분을 했었을 때 1다운 선 1, 23, 40, 20, 5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i는 0일 때 j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i0이라고 하는 부분은 j0 자, i0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0과 0. 1과 1이죠. 자, 큰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때 j라고 하는 부분은 23. 이제 뭐랑 뭐예요? 1과 23을 비교하여 앞에 더 큽니까? 크지 않죠. 크지 않죠?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번으로 썼어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2번 했었을 때 이제 1과 누구를 비교하죠? 42와 비교하죠? 크지 않습니다. 3, 1이랑 하는 거 쉽고 비교하면 똑같죠? 그 다음 1, 그 다음에 어디죠? 50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i의 0번일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부분이 1이 되고요. 이제 j라고 하는 부분은 0번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 23이라고 하는 부분과 j 몇이죠?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겠죠? 자, 23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i와 j를 바꿉니다.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다시 또 1, 23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1과 23에 대한 숫자가 바뀌니까 23, 1, 42, 19, 50 이렇게 변경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죠. 23, 1, 42, 19, 50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j는 증가하기 때문에 1과 1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 바뀌게 된 1과 1은 1과 어떻게 해야 되나? 1을 변경하게 되겠죠.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j가 2가 된다고 해도 1과 이제 몇일까요? 42죠? 자, 1은 절대로 커지지가 않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끝난다고 해도 여기서 더 이상 변함은 없게 됩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2로 가고 j는 0번부터 비교한다고 쳤을 때 자, 2라고 하는 게 0, 1, 2 해서 몇이 될까요? 42가 되겠죠. 23과 비교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조건이 42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42, 1, 23, 그리고 19, 50 이런 식으로 적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j는 2고요. j는 이제 몇이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럼 j에 있는 값은 23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교합니다. 어? 이것도 조건이 더 커져버리긴 했네요. 그래서 42, 23, 1, 19, 5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j가 i가 2가 되고 j가 2가 되었을 때 1과 1을 비교하는 게 변함이 없고요. 자, j와 i를 비교하게 됐을 때 1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19를 비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을 하다 본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값을 맨 앞쪽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주게 되는 알고리즘이 되게 됩니다. 내림차수는 정렬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0, 42, 23, 19, 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출력하는 부분에 강제 개행인 엔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12번입니다. 유닉스 내에서 소유자, 허가 내용, 파일 등이 변경될 때 같이 변경되는 파일 시스템 및 블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각 디렉토리의 파일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코드이기도 하고요. 삭제라는 개념은 없으나 파일에 정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결을 해제하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유닉스 쓰게 되는 아이노드 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노드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한글로 쓰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이때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위치로 비교해 주었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혹시 케이스 밑에 뒤쪽에 브레이크문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브레이크의 유무입니다.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었다면 해당하는 케이스에서 아래쪽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브레이크문이 정상적으로 있다면 해당하게 되는 구분을 이제 실행하고 나서 탈출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어,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함정 문제는요. 바로 이 케이스 옆에 자, 1 옆에 어떻게 붙었죠? 홀다운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현재 넘버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수로 인티형이지만 홀다운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가 되죠? 문자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은 같지가 않죠. 케이스 2도 안되고요. 3도 안되게 됩니다. 정수형이 아니라 문자형으로 실행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폴트인 가장 기본값인 1은 어떻게 해요? 1을 그대로 출력하고 이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스위치케이스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들 질문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스위치케이스문을 가장 중요하게 된 부분은 브레이크문의 유무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랑 정수로 혹시 비교하는지 함정은 없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윈도우 10의 바탕화면 보기 단축키로요. 바탕화면에 대한 보기 단축키네요. 실행중인 모든 창을 최소화시켜서 바탕화면을 보여줍니다. 바탕화면 윈도우즈의 단축키는 거의 대부분 해당하게 되는 영단어를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바탕화면이 이제 데스크 그래서 윈도우키 D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질문이 설명한 단어는 무엇인가 이것은 주로 서버 중심의 동작으로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형상의 구조를 설명하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과 관계를 정의한 시스템 구조입니다. 컴포넌트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설계하며 전개하기 위한 지침이 원리이고 간략성 및 추상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자, 구조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소프트웨어의 구조다. 라고 하게 되는 분이 나오게 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C1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지금 현재 넘버는 5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죠? 함수로 진행해 줬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에서 제가 함수를 선언해 줬을 때 저장하는 공간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함수가 실행되어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함수는 실행되지만 값이 변하지 않느냐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넘버는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수에서 실행하게 되는 부분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위연산자랑 후위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연산이 되고 기억이 되냐 또는 기억이 되고 나서 연산이 되냐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현재 5라고 하는 부분이 넘어가게 됐을 때 5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죠? 전위연산자 5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몇이 될까요? 바로 6이 되겠죠. 그런데 리턴에서 6을 해주게 됐을 때 넘버를 먼저 연산해 주고 나서 증가되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넘버가 증가되기 전인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리턴이 되고 나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됐을 때 몇이 될까요? 6이 되죠. 그런데 다시 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6이라는 숫자를 하나 더 증가시켜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됩니다. 전위연산자 후위연산자와 함수 문제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 보게 된 문제였습니다. 방금 풀이 과정처럼 연산이 되고 저장이 되느냐 저장이 되고 연산이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입니다. 아래에 보기에서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 이상 학생의 과목을 검색하고 같은 과목 값은 한 번만 검색합니다. 중복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중복은 없어야 하며 과목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SQM을 작성했을 때 제일 먼저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셀렉트라고 하는 부분을 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롬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어디에서?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2학년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도 이제 따라오게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렉트로 무엇을 검색합니까? 과목을 검색합니다. 근데 과목은 중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게 된 테이블에서 과목을 검사하지만 이 과목은 중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틱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붙게 되고요.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했죠? 학년이 2학년 이상이다. 2학년 이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학년은 2학년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작성을 해주실 때 지금 방금 제가 작성했었던 부분처럼 명령어에 대한 틀을 잡아놓고 나서 SQM을 작성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에는 다음 보기에서 스케줄링 기법들 중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선점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종료가 가능하게 되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프로그리세스를 바꿔서 스케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의 가장 큰 대표적인 부분은 첫 번째 라운드 로빈 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다단계 피드백 Q 그리고 다단계 Q 그리고 SRT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 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비선점형 방식입니다. 19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모르는 값 정보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널값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한글로 널값 널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20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작성하시오. 자 이때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게 되면서요. 경로죠. 경로를 따라서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로 전향시키는 장치입니다. 경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네트워크 개최에서 도착합니다. 이 동작하게 되는 장치는 라우터입니다. 영어로 쓰셔도 무방합니다.